자 이제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이제 토재표시 마무리 좀 해볼게요. 토재표시 58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마무리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시간 동안 지번, 지목 표시 해봤고 마무리가 경계, 면적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계, 경계와 면적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 지금 한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냐면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게 한 필지 토지로 지적공배 등록하는 필지이다. 자 그러면 이 필지를 갖다가 지적공배 등록하기 위해서는 측량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 토지를 지적측량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 토지대장에 자 토지대장에 이 필지 소재 등록하고 지번 등록하고 지목이라는 걸 등록하고 면적이라는 걸 이제 등록할 때 이 면적이라는 걸 지금 지적공부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지적측량을 해야 면적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갖다가 토지대장에 10번지 필지를 등록하면 지적도라는 도면 안에 이 토지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가 지적도했다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이 토지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10번지 필지 지적측량에 의해서 지금 지적도라는 도면에 경계점이라는 걸 지금 노란 부분에 잡고 나서 이 노란 부분의 경계점을 갖다 땅의 실제 형태대로가 아니라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렇게 등록한 선을 이끌어서 법률용으로 경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경계. 그러면 이 경계선 안에 넓이값을 갖다가 전자면적이라는 면적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로 요거를 갖다가 측정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요걸 갖다가 측정하는 걸 전자면적기로 측정한다 이렇게 불러요. 도면상의 이 경계선의 넓이를 2회 이상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면적기로 측정을 해서 이 토지대장의 면적값을 갖다가 제곱미터 단위로 이렇게 해갖고 120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면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면적이란 지금 요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면적이란 지적공부 토지대장에 등록해는 120이라는 숫자의 의미란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해는 토지의 현재 실제 땅 표면 넓이가 아니라 어떤 넓이값을 말한다?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현지의 땅 바닥 넓이값이 아니고 지적도라는 도면에 측량해서 경계점을 갖다 그리고 나서 경계점을 선으로 있는 작업해 갖고 경계선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적도라는 10번지 필지 경계선 안에는 땅의 표면 넓이값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면 안에 그려놓은 이 경계선의 넓이값을 전자면적기로 측정하게 되면 실제 넓이가 전자면적기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의 종이 안에 평면의 넓이값만 반영돼서 여기에 면적값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걸 법률용으로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지금 어디에다 그리냐는 지적도에다 그리죠. 그럼 지적도에다 경계선을 그릴 때는 땅 필지의 실제 형태대로 경계점과 경계점을 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최단거리 직선으로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형태대로 경계선을 잇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형태대로 경계선을 잇지를 아니하고 최단거리 뭐로 있도록 돼 있다? 직선으로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토지가 10번지 필지 토지가 아닌 토지대장의 등록을 못 시키는 토지일 때는 임야대장의 토지를 등록하지 않습니까? 임야대장의 등록하는 때는 10번지 필지 토지 앞에 산자 붙여주라고 했죠. 그러면 동일하게 토지대장과 동일하게 면적을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 두 군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라는 데다 면적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적공부 등록하는 면적을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어디 어디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 다음에 이 면적값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할 때는 경계선을 그려야지만 이 면적을 등록하잖아요. 그럼 경계선은 어디에다 그리느냐 하면 지적도에다가 10번지 필지 경계선은 지적도에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30번지 필지는 임야도라는 데다 경계선을 그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재하는 순서가 경계부터 나와 있으니까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어디와 어딘지 지적도와 임야도 지칭하는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 기억하시고 지적도 임야도에 필지 경계선 간을 최단거리 직선으로 등록하여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 형태대로 선을 잇지를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개념에서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교재 5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양가로 3 지상경계의 유치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경계의 유치표시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도면에 그려놓은 지적도 임야도에 그려놓은 이 노란선이 지적에서 배우는 토지의 경계지 않습니까? 이게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 하나가 미치는 범위가 지금 10번지 핀치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노랗게 지금 바운드로 이어져 있는 데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인 지적도 임야도에 그려놓은 경계를 도상경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경계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 토지의 땅위의 지상경계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법에서 제시해 놨습니다.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상경계 정하는 기준은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서는 항상 자주 쉴 때지만 난이도는 최하 문제로 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땅위의 경계를 새로 정하는 기준을 지상경계, 결정기준 이렇게 부르는데 땅위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을 법에서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61페이지 그 61페이지에 지문이 서술되어 있고 그 그림이 62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61페이지 법률용을 보시고 62페이지 그림을 보셔도 되고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자, 이제 갈게요. 높고 낮음이 고저 높을 고 낮을 자지 않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어디가 기준이 되냐 하면 가운데가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 법전에는 한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고저, 무, 중 읽을 줄 아시면 풀 수 있어요. 높고 낮음이 없을 문자의 가운데 중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려볼게요. 자, 땅 지금 표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쪽의 토지와 동쪽의 토지에 집안이 이어져 있는 걸 연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접되어 있는 토지에 높낮이 없는 상태로 연접되어 있는데 구주물을 여기다 설치해 놨으면 구주물의 가운데가 지상경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을 유자 있으면은 자,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 정합니다. 고저, 유, 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서쪽은 동쪽은 이렇게 턱이 있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동쪽의 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턱이 있는 위에 쪽이 아니라 높낮이가 있을 때 동쪽은 위에 쪽 서쪽 토지는 집안이 이어져 있는데 밑에 쪽이죠. 그럴 때는 아래쪽 하단부 이 부분이 지상경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높고 낮음이 있을 유자 이럴 때는 아래 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이겁니다. 지금 땅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 지금 땅이 있는데 여기가 도로나 국어 농수로로 지반이 끊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도로나 농수로 지반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지반 끊어진 도로 농수로 경사면의 상단부 이 부분이 지상경계의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토지 지반이 끊어질 절자 끊어져 있을 때는 끊어진 곳의 상단부 토지 절 상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물에 접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물에 접혀 있는 것은 두 가지죠. 바닷물에 접혀 있거나 바다 강, 저수지, 호숫물에 접혀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물에 접혀 있을 때는 이게 바다, 강물 이게 바닷물일 때 바닷물이 지금 밀려들어오는 이 지점 강, 저수지, 호숫물이 가득 차 올라온 이 지점 자, 요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바다 해자에 접할 면 자 써서 바닷물에 접하면 넘치는 지점 해, 면, 만 바다 해자에 접할 면 자에 넘칠 만 자 바닷물에 접하는 경우 이 노란 지점이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밀려들어 만조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 저수지, 댐과 접하고 있는 물에 있어서는 수, 물수자 써서 면, 넘칠 만 자 그럼 이 노란 지점이 바닷물, 강물, 댐 물, 저수지 물이 넘쳐 있는 지점을 최대 만수의 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바다가 있었고 만조의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었고 이 지점이 토지였었는데 자, 썰물이 빠져나간 바닷물이 여기까지 빠져나가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여기는 바다였던 부분이 자, 여기에 방조제를 쌓아서 자, 이 방조제까지 이제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방조제 지목을 갖다 막는 곳이니까 재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조제 뚝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 부분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토지, 편입, 외견, 바깥 외자에 어깨, 견자를 써서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경계 기준으로 하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글자만 여러분도 읽을 줄 알으면은 문제는 전부 풀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지상경계 새로 정하고자 할 때 높낮이 없을 때는 가운데, 고전부, 중 높낮이 있을 때는 아래쪽, 하단부 토지, 절, 토지 지반이 끊어져 있을 때는 끊어진 곳의 윗상자, 상단부 바닷물에 접하거나 강물에 접했을 때는 넘쳐있는 만조이, 만수이 지점이죠. 그 다음에 방조제에 쌓아서 바다를 토지로 편입했을 때는 바깥 외자에 어깨, 견자, 바깥쪽 어깨 부분 그림으로는 지금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상경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지상경계를 정할 때, 지상경계를 정할 때, 지상경계를 정할 때 분할 시 분할하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할 때 건축물이 있으면은 분할하는 토지의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하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현지 토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땅의 형태가, 실제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면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돼 있으면은 자, 이게 10번지 필지 토지일 때 10번지 필지 토지를 갖다가 두 필지 상으로 측량해서 나누는 행위를 분할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이 지점, 이 점의 지상경계점을 정해서 이렇게 분할을 갖다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분할하는 토지의 이 지상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가 몇 가지냐면은 네 가지니까 이걸 시험해서 잘 냅니다. 언제는 분할하는 토지의 건축물이 있는데 지상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하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느냐 하면은 자, 갈게요. 첫 번째, 국가가 아니라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공공사업은 실무 예의를 연상하시면 돼 도로 내는 게 공공사업인가? 이렇게 하면 돼 학교용지 공공사업 하천, 국어 이런 것들이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되는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때는 분할하고자 하는 때는 땅 위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하는 토지 지상경계점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아시죠? 도시개발 사업 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할 때는 분할한 토지의 지상경계점에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세 번째, 도시관리 계획선을 긋고자 분할하고자 하는 때도 토지에 지상건축물이 있으면 지상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도시관리 계획선을 긋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분할하고자 하는 때도 지상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하는 토지의 지상경계 결정할 때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네 가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공공사업의 공짜 암기 두 번째, 사업 지구 경계 결정을 해서 분할할 때 4,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분할할 때 판, 공사 계획, 판으로 분할할 때는 건축물을 관통시켜서 분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교재를 넘겨보시면 64페이지에 면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면적 들어가 봅니다. 자, 면적은, 자, 갈게요. 토지의 경계를 갖다가 우리 측량에 갖고 어디에다 그리는 지적도에다가 경계 그려놨고 그 다음에 산, 10번지 필지는 경계를 갖다가 어디에다 그려놨느냐 하면 똑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산, 10번지 필지는 임야도에다가 경계를 그려놨겠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에 그려놓은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선 안에 넓이값을 갖다가 면적 측정하는 기구의 이름이 전자면적기입니다. 전자면적기라는 그 면적 측정 기구를 갖다 도면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이 전자면적기가 이 도면에 선 따라서 이 넓이값을 갖다 측정하는 면적 측정 기자재입니다. 전자면적기로 측정하면 30번지 필지 임야도에 이 넓이값을 갖다 측정을 한다는 거죠. 측정해갖고 임야대장이라는 데에다가 면적을 갖다가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면적이란 여기에 만약에 340제곱미터 나오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해는 120, 340이라는 숫자가 면적이라는 거죠. 면적이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는 실제 땅 바닥 넓이가 절대 아니고 지적도, 임야도의 이 도면에 그려놓은 경계선 안에 넓이값을 갖다 전자면적기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넓이값이다. 종이 안에 가상의 넓이값이니까 수평면상의 넓이값이다.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걸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대 실제 넓이가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면적을 갖다가 등록할 때는 지적공부 어디에다 등록하는지를 꼭 기억 면적은 10번지 필지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것이고 30번지 필지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이면 면적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뭐와 뭐가 있는지를 두 번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세 번째, 면적을 갖다가 등록할 때는 등록 단위는 토지대장의 제곱미터죠? 임야대장의 제곱미터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토지대장의 면적은 제곱미터가 아니라 평으로 등록했었습니다. 임야대장의 면적은 무로 등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행법에는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이든 면적은 다 뭐 단위로 등록한다?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한다?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무엇을 이제 아셔야 되느냐 하면 자, 면적을 갖다가 이제 등록할 때 자, 여기를 갖다가 지적도의 경계선의 넓이값을 갖다가 전자면적이라는 면적 측정기구로 이걸 갖다 측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해 놓은 토지가 있으면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 자, 이거를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개발 사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이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 일제시대 때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갖다가 토지개발 사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고 택지개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농지구액정리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각종 개발 사업이 토지와 관련된 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토지와 관련된 각종 개발 사업을 하면 이 필지를 새로 구획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일제시대 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땅이 축척의 정밀도가 6천분의 1로 등록돼 있어서 정밀도가 낮아서 그것을 갖다가 새로 측량 들어가는 걸 축척, 변경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나 축척, 변경 측량 지역은 땅을 갖다가 이제 새로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재 지번 10번 그러면 이거는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10번지 토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10번지 필지는 일제시대 때 등록해놨던 10번지 필지인데 지금 이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일제시대 때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등록하는 10번지 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 등록하는 10번지 필지에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토지대장의 땅을 등록하고 나서 이 토지를 갖다가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 지적도라는 데에다가 등록 작업합니다. 그럼 지적도에 등록 작업을 할 때 10번지 필지 경계, 10번지 필지 지목을 부여하고 부호로 그 다음에 경계점이 있고 그 경계점마다에 여기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경계점과 경계점과의 이 선을 이어놓은 거 이걸 경계라고 부르죠. 경계 선마다에 여기에 숫자값이 표시됩니다. 20.10 여기는 18.40 이걸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일반 일제시대 때 토지 지적도의 필지 10번지 필지 경계선을 그렸을 때는 전자면접기로 이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 들어가서 토지대장의 면적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번지 필지 토지 개발 사업을 해서 10번지 필지를 토지대장에 새로 등록하는 때는 10번지 필지 지적도의 경계점을 갖다 그리고 경계점을 이어서 경계선을 그리고 나면 이 도각선 하단에 이 도면으로 측량해서 면적 측정을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갖고 측량해야 되느냐 지금 이 10번지 필지 도면에 경계선이 그려져 있다면 이 도면에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이 경계점이라는 게 있겠죠? 그 경계점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 소재 그리고 10번지 필지에 대한 경계점이야 경계점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도면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의 경계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오고 그 4개의 경계점을 갖다가 이름을 부호해서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걸 부호 및 부호도라고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지금 지적돼 10번지 필지 이 경계점을 경계점 좌표 높이는 여기로 옮겨서 그걸 이름을 1번으로 이름을 부여한 걸 부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은 지금 경계점 좌표 높이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2번이라고 부호를 부여했고 3번, 4번 4개의 부호를 부여했으면 경계점에 좌표라는 것을 갖다가 우측에 1, 2, 3, 4 하면 x, y 해놓고 1번 경계점에 경도의 거리 측정한 수치값과 위도의 거리 측정한 수치값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수치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1번 일제시대 토지는 10번지 필지 지적돼 그려는 이 넓이 값을 전자면적기로 측정해가지고 토지 대장의 면적을 갖다가 결정했는데 경계점 좌표 높이 작성지역에는 지적도의 경계선 안에 이 수평면선 넓이를 측량해가지고 면적을 측정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이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을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 들어가는 면적 계산 방법을 자, 좌표 면적 계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해서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 요 새로 작성한 10번지 필지 토지 대장에 면적 난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 미터 그러면 또 이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1번, 일제시대 때 10번지 필지 토지 대장의 면적을 갖다가 요기했다가 등록할 때는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했는데 제곱미터로 단위로 등록했는데 전자면적기로 측정한 값을 갖다가 측정값이 나오면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지적도의 필지 경계를 그린 축적의 측량이 600분의 1의 축적을 사용했을 때는 제곱미터가 아닌 제곱미터의 한 자리인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토지 대장에 지금 토지 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적도의 경계선의 넓이 값을 전자면적기로 측정하지를 안이하고 좌표의 넓이를 계산해서 면적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10번지 필지 토지 대장의 면적을 갖다가 얼마로 등록하느냐 무조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제곱미터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이거 토지 대장의 10번지 필지 면적은 뭐로 등록? 제곱미터로 한다. 단 지적도 축적이 얼마일 때 600분의 1일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한다. 자 두 번째 임야 대장의 30번지 필지 면적은 얼마로 한다? 제곱미터로 한다. 그 다음에 토지 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나 축적 변경 측량 지역의 토지 대장의 면적은 절대 제곱미터로 한다가 아니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한다가 여러분들의 시험 대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이겁니다. 65페이지 보시면은 자 요고요. 자 전자면적기로 요거를 갖다가 지금 면적을 갖다 측정해야죠. 그 다음에 좌표면적으로 요거를 갖다 면적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법률용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은 법에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시험에 출제하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그 여덟 가지를 갖다 시험에서 안개하지 말고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유 합병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시험은 다 맞출 거예요. 시험에 다 지문이 이거 하나로 거의 났으니까 합병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지번 지목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도면 재작성 하는 거 그 다음에 위치 정정 하는 거 자 이 정도 사유들을 메모하셔서 이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이 8가지를 안개하려고 하지 말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사유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합병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더 알아두시려면 지번 지목 변경 도면 제작성 위치 정정 이런 사유들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뭐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 전자면적기로 지금 요거를 갖다가 이제 돌려봤더니 도면의 경계선 넓이를 전자면적기로 돌려봤더니 산출면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산출면적이 자 154.56제곱미터 이렇게 산출값이 154.45제곱미터 세번째 154.50제곱미터 네번째 155.50제곱미터 이렇게 산출값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산출값은 지금 지적도에 지금 이 경계선을 그리고 나서 경계선의 넓이값을 갖다가 뭐로 측정 들어간다? 전자면적기라는 면적 측정기구로 이 도면하에 전자면적기를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경계선 넓이를 돌리는 겁니다. 전자면적기로 돌려봤더니 면적 측정값이 이렇게 산출되었을 때 이 나온 산출면적을 갖다가 토지대장의 임야대장의 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하면 5.4.5.2법을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5.4.5.2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라 하지 않습니까?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면 0.56 제곱미터를 갖다가 등록하는 154 제곱미터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여기에 들여서 등록할 것인가 버려서 등록할 것인가 끝수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끝수 처리 이거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끝수를 처리하느냐 하면 5.4.5.2법으로 끝수 처리합니다. 법전을 줄여서 쓴 용어인데 버릴사자의 들립자입니다. 뭐냐면 0.5 제곱미터 기준으로 0.5 제곱미터 초과하면 입 0.5 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4 0.5 제곱미터인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에 따라 홀일 때는 입 짝일 때는 4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전자면증기로 측정한 값이 150.56 제곱미터 이니까 제곱미터로 등록하면 0.56 제곱미터 남지 않습니까? 그럼 0.56 제곱미터 는 0.5 초과니까 올려서 등록하면 토지대장에는 얼마로 결정되느냐 155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자면증기로 측정한 값이 150.45 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 150 제곱미터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0.45 제곱미터 끝수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0.5 제곱미터 미만 버릴사자 적용되면 버려주면 154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되는 것이죠. 세 번째 150.50 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 제곱미터로 등록하면 0.50 제곱미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끝수처리해 줘야겠네. 그러면 0.5 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제곱미터 자리가 짝일 때는 버린다가 적용되니까 156 제곱미터가 156 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되면 0.50 제곱미터가 남아버리니까 끝수처리해 줘야죠. 0.50 제곱미터는 0.50 제곱미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인 때는 올린다가 적용되니까 156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갈게요.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일 때는 전자면접기로 지적도 안에 경계산 넓이값을 갖다가 측정했다 하더라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면접기로 계산할 때는 무조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자 그럼 가보죠. 만약에 지적도 축적이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그 다음에 좌표면적 계산으로 좌표면적 계산으로 계산한 산출값이 154.456 제곱미터 산출되었대요. 두 번째 154.45 0 제곱미터 산출되었고 세 번째는 154.549 제곱미터 산출되었고 이럴 경우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 전자면접기로 측정한 산출값이 이렇게 산출되었거나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산출한 산출값이 이렇게 산출되었을 때는 제곱미터 등록이 아니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곱미터의 한 자리 등록하면 154.4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된다는 거죠. 제곱미터의 한 자리면 그러면 0.056제곱미터가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스처리를 해서 결정해야죠. 그럼 끝스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5452법을 이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 5452법이 제곱미터의 한 자리니까 5452법이 0.5가 기준이 아니고 한 자리 더 내려가야죠. 0.05제곱미터 기준으로 0.05제곱미터 초과냐 미만이냐 0.05제곱미터냐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0.05제곱미터 초과할 때 지금 이 경우 0.056이죠. 그러면 초과 부분이니까 어떻게 시켜주면 돼요? 52법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들여서 등록하면 토지대장에는 154.5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0.05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럴 때는 버려주면 되는 거죠. 버릴사 그러면 154.549제곱미터 산출되었다. 그러면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제역이거나 자표면적기로 계산한 계산 산출값이 이렇게 나오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이렇게 등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0.049제곱미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0.049제곱미터를 갖다가 끝을 처리해 줘야죠. 0.0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버린다가 적용되면 154.5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된다는 것이죠. 마무리 0.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에 따라 달라지죠. 두 번째 사례죠. 154.450제곱미터면 154.4제곱미터면 154.4제곱미터 등록하면 0.050제곱미터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얘가 되니까 얘가 짝이니까 이번에는 0.05제곱미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토지 대량에 등록할 면적은 154.4제곱미터 이렇게 결정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 오늘 한 내용 지번, 지목, 경계, 면접 지적이 12문제 중에서 오늘 한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거의 비율로 얘기하면 50%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전부 문제가 문항수가 엄청 많이 배당되는데 난이도는 다 하문제로 출제됩니다. 지적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소화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챕터 3장 지적 후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